북한 김정은의 위치가 본격적으로 밀려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김정은과 딸주혜가 함께 일정을 같이하는 영상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에 처음 공개되며 얼굴을 알린 김주혜는 이후 계속해서 중요 일정마다 김정은 옆에 서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북한 해군절의 해군사령부를 찾은 김정은은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이 앉는 주석단에 딸주혜와 함께 나란히 앉았으며 작전지휘소로 이동해서는 해군사령관의 공식보고까지 받는 등 이러한 행동으로 봤을 때 주혜를 사대세습을 위한 승계자로 점찍어둔 게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뿐만 아니라 여러 회신에서도 김주혜가 단순히 행사에 같이 동행하는 게 아닌 후계자 수업을 본격적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현재 북한의 해과 미사일 강국건설 정책에 대해 후계자로서 일찍이 구도를 잡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후계자로서 확실하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며 현재 김주혜는 많은 부분 중에서 군사 분야에만 대부분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김정은이 사대세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라면 더욱더 다양한 분야에서 김주혜가 공개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자녀 중에 가장 먼저 언론에 얼굴이 공개된 김주혜는 각별한 존재임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특히 김정은이 직계자녀를 통해 다시 한번 세습 통치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 표현하면서 앞으로 이들의 행보에 대해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직 어린 딸을 두고 세습 정치를 위한 후계자 수업이라니 너무한다며 북한의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